안녕 종이나라 친구들 오늘은 종이나라의 양면색 종이로 링걸기 놀이를 만들어보아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1.5cm 간격을 두고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1.5cm 올려 접고 같은 간격으로 끝까지 올려 접어주세요 끝부분은 풀칠하여 붙이고 똑같은 과정으로 2개 더 접어주세요 막대 2개를 끼운 후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연결한 긴막대의 가운데 부분에 남은 막대 1개를 연결해서 나라풀로 붙이면 손잡이 완성 막대 2개를 더 만들어 끼워 연결해주세요 둥글게 말아 맞닿게 하고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면 링 완성!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폭 1.5cm 정도로 2개를 잘라주세요 자른 색종이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여주세요 이어 붙인 색종이를 링과 막대에 테이프로 붙여 연결해주면 링걸기 놀이 완성! 친구와 함께 링걸기 내기를 해보세요 먼저 걷는 사람이 승리! 링걸기 놀이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링걸기 놀이로 즐거운 시간 링걸기 놀이로 즐거운 시간